박수 장환익 변호사입니다. 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립기본법이 19대 때 통과됐어야 되는데 결국은 20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원래 진선미 의원안이 19대 때 발의가 된 게 있으니까 기존 진화의 활동에 따른 한계라든지 그런 것을 잘 반영해서 보완이 된 법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걸 기본으로 해서 여기에서 조금 더 지금 2016년 한 6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이제 뭐를 더 할 수가 있을까 조금 더 보완할 부분이 또 뭐가 있을까. 조금 전 조영선 변호사님도 이야기 하셨지만 배보상 관련된 것 위에 발굴될 것 또 재단 관련된 것 이런 것도 어떻게 더 여기에 이 법안에 녹여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해서 나름대로 법안을 만들어봤습니다. 아직 초안이죠. 초안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것도 역시 조금 더 가다듬기 위해서 또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하기 전에 저도 조금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법 하면 보통 법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법이 하나로 생각하십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법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2014년 11월에 만들어졌는데 법안 명칭이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그래서 4.16 세월호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왜 구조 못했는지 하는 원인을 밝히는 진상규명과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반성으로서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재벌 방지로 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다루는 특별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따라서 만들어진 게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곧 문 닫게 됐습니다마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 외에 또 하나의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2015년 1월에 만들어졌는데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국가가 구조를 못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의료 지원이라든지 경제적인 지원을 또 하고 또 추모 공간이라든지 추모 시설을 만들고 한국과 관련된 법안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법이 있고 이걸 통해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진상규명도 하고 재벌 방지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피해구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피해구제라는 건 법의 상이니까 법의 상으로만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두 가지 법이 잘 맞물려가지고 돌아가면 이게 잘 될 것 같은데 진상규명특별법 같아도 시행령으로 오히려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막아버리고 해가지고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법을 보면서 진하위법에서 생각했던 진실화해라는 개념에서 조금 더 발전된 것 같은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현실적으로 실용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 법은 진실을 밝히고 또 어떻게 하면 화해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마련된 법이기 때문에 그 한계 안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문은 34쪽부터 있고 진선미의 의원화는 39쪽부터 48쪽까지 있습니다. 또 84쪽 이하에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 아직도 폐지되지는 않은 그런 법이 있습니다. 세 개를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빠른 속도로 제가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19대 국회는 과거사 관련 법안의 황무지의식이었습니다. 2013년 5월 7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 이외에는 그 어떠한 법률안도 제정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몇 가지 법안 사산법이라든지 몇 가지 법안은 조금 개정은 됐습니다. 그런데 새로 제정된 법은 없고 개정도 근본적인 개정은 아니죠. 그냥 조금조금씩 개정만 됐습니다. 또한 과거사 관련 법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신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은 여러 개정안이 발의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심의되지 못한 채 인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결국 2010년 12월 31일 신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한 이후 5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화의 활동은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진선미 의원안을 중심으로 진화의 활동에서 문제되었던 부분을 보완하는 진화의 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여 이에 대하여 활발한 토론회장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20대 국회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진선미 의원안의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조를 좀 수정을 했었습니다. 진실규명 목적에서 종전의 위원회 활동 성과를 반영해 45년 8월 15일부터 조문을 수정했다. 진화의 활동 중 일제강쟁기 항일독립운동과 해외동포사에 관하여는 대부분 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조사 범위를 시기적으로 해방 이후로 했습니다. 진화의가 일제강쟁기도 다랐었죠. 그런데 일제강쟁기 부분은 웬만큼 1기 진화의에서 조사가 됐으니까 이제는 해방 이유만 다루자 라는 게 목적 조항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또 진실규명의 범위에서 종전의 위원회 활동 성과를 반영해 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희생사건과 권위주의 통치시까지의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과 조작업 사건을 대상으로 일부 조문을 삭제하는 등 조문을 수정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항일독립운동 또 해외동포사 적대세력과 관련된 규정을 다 삭제했습니다. 진섭이 의원안은. 그리고 논란이 되었던 권위주의 통치시라는 문구를 1993년 2월 24일까지 노태우 정부까지죠. 노태우 정부까지로 이렇게 특정을 하는 게 진섭이 의원안입니다. 그 다음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2년으로 변경했습니다. 원래 1년이었죠. 진실규명 신청기간이 너무 짧아서 제대로 신청하지 못했던 점을 반영해서 2년으로 신청기간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진실규명 조사 방법에 유해 발굴 및 현장조사를 추가하고 청문회학 고발 및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진실규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정확보와 허위의 진술이나 허위자료 제출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포메은 조사권 강화를 위해서 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이걸 제대로 청문회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처벌하는 그런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또 유해 발굴과 관련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고 고발 및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물정확보를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허위의 진술이나 허위자료 제출시 처벌 규정도 더 강화시켰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을 개정법률의 시행 이후 4년으로 했습니다. 이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법 시행으로부터 4년이 아니라 진화의 활동을 최초의 진실규명 결정일로부터 4년으로 1기 진화의와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한 4년 정도 하자라고 개정을 한 것입니다.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기 진화에서는 매년 두 차례 조사보고서를 작성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몇 개월 조사하다가 상반기 조사보고서 마련해야 되고 또 조금 조사하다가 하반기 조사보고서를 마련해야 돼가지고 두 번 하는 것은 좀 낭비다 해서 조사보고서를 1회로 줄였습니다. 1년에 1회로 했고 결정이 되면 통지를 해야 되는 게 신청인과 조사 대상자가 있고 또 창고인에게도 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창고인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가 창고인을 제외를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 피해 및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로 배보상특별법을 법률으로 따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개정법안 시행 후 2년 이내에 배보상특별법의 재정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또 진화의 법에 근거규정이 있음에도 과거사연구재단이 설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화의 활동 종료 이전에 설립하도록 강제하는 그런 규정을 진섬위원하는 덕고 정부의 역할도 기금 출연해서 직접 설립 처음에 지금 있는 과거사 재단과 관련해서는 그냥 기금 출연입니다. 돈만 내는 건데 그게 아니라 진섬위원하는 직접 정부가 설립을 해라 돈만 내는 게 아니라 설립해 가지고 운영하라로 바뀐 겁니다. 그 다음 재단의 사업도 진화의 종료 후 유해 발굴, 봉안과 트라우마 치료, 교육연구 등 다양화했습니다. 이게 진섬위원안이었습니다. 이것도 훌륭하고 그 당시 이 법안 발의가 2013년에 됐으니까 여러 가지 많은 논의를 거쳐서 이런 안을 마련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시 한 번 20대 국회에서는 이것도 훌륭한 안이지만 조금 더 보완할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해가지고 이걸 기반으로 하고 좀 추가해가지고 몇 조문을 수정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진실규명의 범위조항입니다. 진섬위원하는 진화위법 2조 1항 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을 사망, 상해, 실종 등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개정했습니다. 주로 우리가 속칭해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라고 했는데 진섬위원하는 보면 사망, 상해, 실종 등 민간인 희생사건이라고 해서 집단이라는 말을 뺐습니다. 집단 희생사건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한국전쟁 시기에 학살 사건을 다 말하는데 이영조 위원장 되고 하면서부터 좀 바뀌었죠. 집단생이 있느냐 없느냐. 집단이 아니면 개별적인 학살은 학살이 아니다. 희생사건입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집단이라는 말을 빼고 사망, 상해, 실종 등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용어도 바꾸고 그 뜻도 바꿨습니다. 또한 진섬위원하는 것 같으면 적대세력 규정도 아예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1기위원회에서도 적대세력과 관련해서 주로 한국전쟁 시기에 있었던 적대세력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일단 저희 안에서도 삭제했습니다만 대신에 3호에 불법적이 되는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여기 보면 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불법적이라는 말이 뭔가 하면 한국정부가 책임을 져야 될 사건이라는 겁니다. 한국군 혹은 한국경찰이 잘못을 했다. 그래서 불법을 제지했기 때문에 책임져야 된다는 뜻에서 불법적이라는 말이 들어갔었습니다만 이 문구를 저희는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좌익우익, 군경만 아니라 인민군에 의한 학살이라 하더라도 다 조사를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불법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안은 진화위법 2조 1항 1호, 2호, 5호를 삭제하고 3호를 1945년 8월 10월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이루어진 사망상의 실종 등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개정한 것으로 했습니다. 또 문제가 되어왔던 권위주의 통치 시기를 진섭의 의원안은 93년 2월 24일까지 했습니다. 노태우 정부까지죠. 그런데 진섭의 의원안을 보면 24조의 3부터 24조의 6까지를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뭔가 하면 고발수사 의뢰, 정거보전 청구, 공소시효정지, 재정신청 특제 등 처벌과 관련된 규정을 진섭의 의원안은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93년 2월 24일까지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조사해도 다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처벌할 수 없는 거죠. 처벌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고발 및 수사 의뢰라든지 정거보전이라든지 과연 필요할까 라는 부분에서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참고할 걸로는 장준화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 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 법안이 있습니다. 19대 때도 발의가 됐었고 최근에 또 20대 때 발의가 된 법안인데 여기에서는 진상규명의 범위를 45년 8월 15일부터 98년 2월 24일까지 김영삼 정부 말까지로 확장을 했는데 98년 2월 24일까지라고 하더라도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거의 한 18년 전 그럼 이것도 또 공소시효가 다 지난 겁니다. 이 처벌을, 정사처벌과는 관계가 없지 진상규명만 해야 되는 거라서 어떻게 할지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이건 고민을 많이 해서 권위주의 통치식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유지할지 안 그러면 이렇게 93년, 98년 이렇게 할지 안 그러면 우리가 개정하는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모든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 조사자라고 범위를 확대할지 범위를 확대하게 되면 형사처벌할 수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조사건 강화 규정이 있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작년과 올해에 걸쳐 세 차례의 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작년 12월, 올 3월 그리고 올 9월 1일까지 해가지고 세 차례 했는데 이게 보니까 국회가 아닌 정부기관이 처음으로 한 청문회였습니다. 이때까지 청문회라는 것은 무조건 국회가 하는 거였죠. 국회가 하는 청문회였는데 4.16 특별조사위원회는 국회가 아닌데 모든 다른 정부기관이죠. 정부기관이 처음으로 청문회라는 조사건을 행사를 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조사 방법으로서의 청문회 제도는 진화회가 오히려 더 필요하죠. 진화회가 꼭 필요한 것이며 진화회법이 탄생될 때부터 계속 왔습니다. 진화회법 처음에 발의할 때 원행은 아닌가 이때도 청문회 제도가 있었습니다. 꼭 조사하기 위해서는 청문회가 필요하다 했는데 국회가 뭐라고 반대했는가 하면 청문회라는 것 자체가 국회의 권한이다. 국회 외의 다른 국가기관은 행사하지 못한다고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 청문회 제도가 도입이 안 됐었는데 재작년에 4.16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청문회 제도가 도입돼가지고 세 번이나 했죠. 그렇다면 진화회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당연히 이 조항이 필요하고 또 실제로 세 차례 청문회 해보니까 여러 가지로 효율적이고 필요한 제도라는 게 증명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선미 의원안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했고 4.16 세월호 참사 진상교명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 법은 31조부터 36조까지 여러 개 별도 조문을 뒀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진선미 의원안은 새로 법을 하나, 규정을 하나 뒀습니다. 그 안에다가 여러 가지 아주 짧게 했는데 세월호 특별 법에는 여러 가지 대여서까지 조문을 넣은 거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 조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조문으로 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진선미 의원안은 23조 1학6호를 신설하여 조사방법의 하나로 유해발굴 및 현장교사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조영선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진화의 조사 방법으로서 조사건으로서 유해발굴에 관련된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장이 있었죠. 유해발굴을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아무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선미 의원안같이 이렇게 유해발굴 및 현장교사 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방안이겠지만 조금 더 추가해가지고 유해발굴에 관해서는 현행 지금 유해발굴법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등에 관한 법이 있으니까 이 법을 준용하는 정도로까지는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화해를 위한 조치를 보면 진선미 의원안은 배보상 특별 법의 재정을 강제했습니다. 2년안에 하라고 했죠. 국가의 배보상 책임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게 기존에 소송을 하신 분 소송해서 폐소하신 분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가 문제가 될 건데 나는 소송해서 졌으니까 시효 때문에 지고 소송할 기회도 못 가지고 혹은 또 어쨌든 정명이 덜 됐다고 해서 폐소하고 그런 분들과 이 법과의 관계가 문제되는데 이런 배보상 특별 법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이 되는 피해자이 돼가지고 배보상하겠다고 국가가 인정하는 거죠. 이 법에 따라서 배상 보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재판과는 무관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기존 재판에서 승소해가지고 판결별을 받았으면 이중으로 받는 건 좀 문제가 되겠지만 어쨌든 이 법에 따라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특별법에 따라서 배보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국가가 배보상을 해야 한다면 당연히 거란 행위를 한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기준도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뭔가 하면 국가가 배보상을 하면 그 책임을 졌던 사람들 가해자 가해자에 대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처벌까지 가능하면 좋겠습니다만 공수시효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민사적으로라도 국가가 이렇게 배상한 부분에 대해서 가해자들이 민사적인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구상권 조항을 뒀습니다. 그래서 36조 3항으로 정부는 가해자에게 고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건 보통 다 국가배상법에 있습니다. 국가배상법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잘못했으면 국가가 책임지고 나면 그 국가가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조항이죠. 또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법에도 이렇게 군산권 행사 조항이 있습니다. 잘못했던 구조를 잘못했던 그런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으라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제대로 실현된 적이 없습니다. 이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구상권을 행사한 게 수직임 사건이라고 당시 안기부장이 간첩사건이라고 조작하고 온편 부분에 대해서 최초로 아마 구상권을 행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후에도 구상권 행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가는 정부는 거의 구상권 행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해자에게는 면제부를 주는 거죠. 이 가해자에게는 면제부를 우리는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형사적으로 처벌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민사적으로라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 잘못을 뉘우치는 계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특별재심 규정을 신설하여야 할 것입니다.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원상회복의 첫걸음조차 피해자들이 직접 재심을 청구하여 복잡한 과정을 거치죠. 시간도 많이 소비되고 또 이 형사재심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불필요한 절차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거친다 하더라도 조금 간이하게 간편하게 무조건 재심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재심은 올팔과 관련해 가지고 처음으로 도입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부마민주항쟁 관련해서도 특별재심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진화위법에도 특별재심 관련 규정이 꼭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구체적인 내용은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조항인지 한번 잘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이게 올팔이든 부마민주항쟁이든 똑같은 규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피해자, 진실규명된 사건의 피해자 희생자 중 당의 행위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 판결 혹은 면섭 판결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진섭미 원하는 과거사 연구재단을 위원회 활동 종료 이내에 설립하도록 하고 재단의 사업으로 유해 발굴 및 봉환 사업의 지원, 피해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 치료 사업,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죠. 교육 연구 및 대국민 홍보, 교류 사업 등 추진을 추가했습니다. 저희로서는 과거사 연구재단이라는 명칭 자체를 좀 고쳤으면 합니다. 과거사를 연구한다는 게 실제로는 당시 한나라당이 제출했던 법안이 현대사 조사 연구를 위한 기본 법안. 이러다 보니까 현대사 조사를 했으니까 그 다음 연구하자 해서 나온 게 과거사 연구재단입니다. 명칭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굳이 바꾼다면 저로서는 진실화의 재단 정도. 진실도 계속 추구해야 되고 화해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진실화의 재단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사업량도 여러 가지로 저희 입장에서는 좀 추가했습니다. 아까 유해발굴과 관련해서는 진화입법에도 유해발굴 규정이 들어갑니다. 조사방법에서 유해발굴 들어갔고 재단에서도 여기 보면 저희들이 마련한 재단 사업으로서는 40조 2항 4호의 희생자의 유해발굴 수석 봉환이 들어갑니다. 또 아마 2부의 서중희 변호사님이 발표하실 유해발굴법에도 별도의 또 유해발굴 위원회를 만들어서 사자. 진화의 유해발굴 위원이 과거사 재단 진실화의 재단 이 세 군데가 사실은 다 유해발굴과 관련해서는 연관이 있는 조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 진화의 법이 만약 개정된다면 진화의도 당연히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유해발굴과 관련된 권한이 있어야 될 거고 또 진화의 자체는 한시적인 조직이지 않습니까? 한시적인 조직에서 유해발굴을 계속할 수 없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유해발굴과 관련된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계속해서 몇십 년이라도 할 필요도 있는 거고 또 이럴 경우에 발굴된 유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하면 또 재단이 이걸 잘 봉환하고 수습할 필요도 있고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로 엮여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느 법이 통과되고 어느 법이 통과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진화의 법에서는 유해발굴과 관련된 규정도 다 넣어야 되고 또 특별법에서는 만들고 또 재단슬립과 관련된 법이 또 만들어진다면 거기에도 유해발굴과 관련된 내용이 또 들어가고 중첩적으로 됩니다만 어쨌든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진실화의 재단이 해야 될 사업으로서는 여기 몇 가지 열거였습니다. 인권교육도 있고 국제인권법, 인도법 교육, 추가적 조사연구, 희생자 유해발굴, 추도사업, 기념사업, 사료관 및 박물관의 건립과 운영 여러 가지 사업을 열거였습니다. 사실은 이것보다 또 필요한 게 있다면 추가는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재단과 관련돼서 정부가 설립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만 있는데 진화의 법 개정안에도 조금 더 나간다면 사실은 진화의 법에서 만드는 재단이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회의 구성은 이 사진을 어떻게 짜야 되느냐부터 해가지고 조금 더 자세한 규정을 여기도 넣을 수는 있습니다. 두 좋은 건 어쨌든 또 재단 설립과 관련된 특별법이 제정되는 게 좋습니다만 진화의 법으로만 한다면 이 규정만으로는 사실 부족한 것 같고 조금 더 치밀하게 이 규정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진화의 활동이 종료된 이후 진화의가 마련하였던 여러 가지 권고사항이 정부 차원에서 단 하나도 제대로 유행되지 않은 현실을 보면서 진화의 법 개정을 통한 제2기 진화의가 미진화였던 진실 규명 활동을 이어나가고 또 화해사업의 일환으로 배보상특별법의 제정 또 진실화해제단 설립 외의 발굴과 추도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진화의 법을 개정한 규만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개별 입법을 통한 해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배보상특별법 화해제단 설립법 외의 발굴 특별법 이를 위한 논의의 출발점으로 먼저 진화의 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법안 명칭. 법안 명칭도 보면 과거사 정리기본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시 한나라당이 현대사 조사하고 연구하자고 하다 보니까 과거사 정리라는 말을 썼는데 최소한 과거사 청산기본법으로 하든지 법안 명칭도 저로서는 사실 좀 바꿨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진화의 구성도 이 구성대로 기존에 대통령이 4명 지명 국회에서 8명 대법원장 3명인데 진화의 구성에 대해서도 조금 더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여튼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만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폭력에 대한 청산 작업이 보시다시피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되리라 생각합니다. 진실을 은폐하고 또 국가폭력의 청산 과거사 청산을 막는 것은 그 자체가 또한 새로운 국가폭력이 되지 않을까 2차 국가폭력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20대 국회에서는 뭔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